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초강좌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 대부분 민법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마찬가지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용어를 주로 설명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초강의니까 법률행위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시험에서도 꼭 보통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부터 몇 개 한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하고자 하는 게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에 아직까지 책이 완전히 안 나와서 그런데 책이 나온다면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하려면 어떠한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행위 목적에는 주로 몇 가지가 있냐면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목적이 가능하고 목적이 적법하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 다 갖추었을 때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유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책이 완전히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보면 이 법률행위 목적 파트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약간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있는데 확정되어 있으면 별 문제 없고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확정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용어가 없고 그러면 이제 가능에서는 가능 반대가 이제 불능인데 이 불능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합니다. 다른 시험에서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이 불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불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불능에는 즉 불가능이다 하는 거죠. 불가능인데 이 불가능에는 불능에는 두 개로 나눈다 하는 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선생님 민법은 용어만 어느 정도 알아도 민법 절반 압니다. 이렇게 하거든. 맞습니다. 민법은 용어 자체가 여러분이 늘 쓰지 않던 용어들을 듣다 보니까 민법은 굉장히 처음부터 까다롭고 어렵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원시적 불능이다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쉬운 단어인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능이다 이런 말이죠. 원시적 불능은 언제부터 불능이다? 처음부터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능. 그래서 여러분 법 과목에서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등기법에서도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원시적으로 불일치한다 하면은 그건 경정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처음에는 맞았는데 뒤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일치하는 그걸 후발적 불일치 이렇게 합니다. 그럼 후발적 불일치할 때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변경등기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시적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불능. 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예 범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발적 불능은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는 걸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러고 후발적 불능은 일단 법률행위 계약에서는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냄새 나죠. 원시적과 후발적 어느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겠습니까.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크게 둘러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죠. 저 앞 시간에도 여러분 두 번 했지만 여러분 법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하는 것은 그죠. 이 법률행위 승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행위가 승립을 기준으로 승립하기 전부터 불가능하다. 불능이다. 이거를 무슨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승립하고 난 이후에 불능 되는 것을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냄새 나죠. 뭐가 냄새 납니까. 자 그럼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 승립. 승립 이후에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아까 했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어쨌든 법률행위 승립을 기준으로 승립 전부터 불가능한 것을 무슨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그리고 승립 이후에 불가능한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이 원시적 불능은 또 이제 원시적 불능은 어디서 또 잘 나타나느냐 하면 이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죠. 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여기에서는 이제 원시적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일 때 잘못으로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고 그러고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특이한 손해배상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다. 그럼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손해배상 참고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게 된다. 하는 것 여러분이 그죠. 살펴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매매에서 매도인의 이런 담보 책임 에서도 이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그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용어는 뭐 이해해서 알겠다 이런 게 근본적으로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해한 것을 기억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천인생 선생님은 무조건 암기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뭐 하고 이해하고 첫째는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이해한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아무리 이해를 많이 해도 기억이 안 난다.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공부한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어디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표하는 소기의 소기의 목적 즉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회사 합격증을 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많이 해도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여러분 소기의 목적이란 그 합격증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걸 또 그 기억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암기하고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시험장에 가서 이해한 것처럼 계속 과정을 거쳐서 답하면 시간이 이미 초과해가지고 손 올리세요. 하면 이미 시험지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계속 어떤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원시적불능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무효다. 무효가 되고 승립을 기준으로 한다. 승립 전에 불가능을 원시적불능이라고 그러고 이럴 때는 이런 원시적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체결사의 과실과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책임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자 요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계약법에서 까다로운 내용적인 한계인데 그죠? 그러면 이런 계약체결사의 과실은 뭐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손해배상이냐면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특이한 손해배상인데 자 여러분 그죠?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당사자를 전제로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강의할 때 갑과 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갑과 을이 있으면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사람입니다. 대등한 사람인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을 삼는 게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갑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갑을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상황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갑을 기준으로 삼는데 갑을 본인이라고도 하고 갑을 본인이라고 하면 을을 상대방이라고도 그러고 또 갑이 의사표시하면은 갑을 무슨자 표자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방 상대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을 어떨 때는 본인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표자라고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급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급여자라고 표현하고 상대방을 수익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갑을 피해자라고도 하고 을을 수익자 상대 수익자 상대방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체는 똑같이 갑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금 이게 단기 속성으로 급속도로 자기가 민법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민법은 헷갈려요. 민법은 어려워요. 어떨 때는 본인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표자라고 하고 어떨 때는 급여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피해자라고 그러고 선생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갑과 을이 법률행이 계약을 한다. 그죠. 계약을 했을 때 갑을 이제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갑이 을에게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그죠. 손해배상 청구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은 항상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잘못 이 잘못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귀책사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사유 귀책사유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귀책사유 잘못 잘못을 또 어떻게 표현한 귀책사유라고도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잘못을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고의는 또 어떤 거냐 하면 고의를 다른 말로 악의라고도 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손해배상 나오면 꼭 나와야 되는 단어가 늑자 무슨 사유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악의 고의 같은 말입니다. 악의 고의 같은 말로 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악의 또는 과실 그럼 악의 또는 과실을 뭐냐면 악의는 알았다.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었는데 그 요 을만 몰랐다. 알 수 있었을 때 요런 단어를 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요거 알았거나 이걸 악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이 있으면 갑의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항상 상대방은 귀책사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단어가 와야 됩니다. 오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 잘못이 없어야 된다.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선의 및 무과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잘못이 없고 한쪽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뭐가 있고 잘못 무슨 사유가 있고 규칙사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어떤 손해배상 이냐면 요거는 그래서 요 특이한 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요 특이한 손해배상인데 요 특이한을 뭐냐면은 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믿었던 무슨익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 신뢰이익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요 신뢰이익하고 비교되는 개념이익 이행이익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 왜 이게 특이하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이다 하면 전부다 이행이익이다. 거의 99%는 이행이익인데 요 신뢰이익은 한 1%밖에 안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시험문제 어느 걸 가지고 내겠습니까? 이행이익을 가지고 시험문제 출제하겠습니까? 신뢰이익을 가지고 시험문제 출제하겠습니까? 어 신뢰이익을 가지고 시험문제 출제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체결사회의 과실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요거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하면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인데 요것만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그래서 계약체결사회의 과실은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자 그러면 이행이익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계약이 갑이 해제를 했다. 그죠? 해제나 해제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약이 없었던 거 앞으로 계약이 진행 안 한 걸 해지라고 하죠. 어쨌든 상대방이 위반했단 말이죠. 위반했을 때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배상이냐면은 이행이익 즉 을이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갑과 을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가지고 갑이 어? 어? 계약이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갑이 받았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다.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완벽하게 이행했을 때 갑이 누렸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인데 요거는 신뢰이익이다. 자 그러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잘못으로 즉 잘못 다른 말로 무슨 사유?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과실 같은 말입니다. 고의 악의 같은 말 민법은 같이 취급하고 이걸 이제 풀면은 알았거나 뭐 알 수 있었을 때 갑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이니까 선의 및 뭐다? 무과실 몰랐어야 된다. 자 근데 어떠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죠? 제가 지금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잘못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 무슨적불렁? 원시적불렁이다. 잘못으로 무슨적불렁? 원시적불렁? 무슨적불렁? 원시적불렁에 대해서 원시적불렁 이미 원시적불렁으로 무효가 됐는데 그럼 어른 상대방은 원시적불렁 무효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원시적불렁 이라는 사실을 뭐하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무슨익? 신뢰이익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을이 이미 을의 집을 갑과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미 을의 집은 이미 계약체결하기 전에 계약체결 전에 성립 전에 이미 불나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 이미 자기 집이 불나가지고 없으니까 계약체결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어른 어쨌든 뭐 갑을 덩쳐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속이기 위해서 하든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죠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 못한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는데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괜히 쓸데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간도 낭비하고 여러가지 열정도 낭비하고 자기가 그 계약 체결이 어떻게 잘 될건지 안될건지 걱정도 낭비하고 여러가지 손해가 발생하죠 어쨌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은 위협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잖아요 무순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이니까 자 근데 어른 이미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갑은 전혀 모르고 있다 정말 계약이 진행되는 줄 알고 유효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유효 무효 실질적으로는 무효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갑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했을 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처음부터 집이 불나갖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갑을 농락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게 바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손해배상 무슨익 신뢰이익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집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어가지고 을이 갑에게 집을 이행했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액을 이걸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가지고 갑이 받았을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신뢰이익은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제 문장으로 나오니까 그죠 이런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행이익은 무제한적으로 청구 아휴 신뢰이익은 무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갑이 받았을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구조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원시적불렁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정리하면은 여러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다 하면은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는데 무선적불능으로 원시적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일방이 믿었던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다 그저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저이 챙겨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또 손해배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늑자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고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고의는 악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고의 악의는 우리 민법에서는 알았다 아 알았다 그렇죠 알았다를 알 알았거나 과실은 몰랐다 몰랐는데 알 수 있었지만 몰랐다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의 상대방은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선의이거나 선의 및 계약체결사의 과실에서는 선의 및 무과실 전혀 몰랐어야 된다 깨끗하게 했을 때 신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체결사의 과실만 이 신뢰이고 나머지 우리 민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지 신뢰이익 하면 계약체결사의 과실만 여러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판례에서도 아까 한 1% 정도 된다 했는데 판례에서도 이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 설명하고 우리 민법에서 신뢰이익은 딱 한 개밖에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시적불능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죠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뭐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뭐냐 용어죠 이 계약체계혈상의 원시적불능으로 무효가 됐을 때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다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뭐하는 거냐면 매매 여러분 앞으로 매도인 매수인 나오면 아 매매 여러분 저번 주에 그 설명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 매매라는 것은 뭐다 계약이다 계약에는 끝에 뭐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그죠 하고 난 뒤에 매매는 계약이고 주고받는 것은 주고받는 것은 매매계약 이후에 주고받는 것은 뭐다 매매계약의 이행이다 매매 계약의 매매의 이행이다 매매라는 것이죠 매매의 뭐다 이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 이쪽으로죠 약정하고 난 뒤에 약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행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계약이고 그럼 계약체결하고 나서 이행해야 되니까 이걸 계약은 업무부담 행위다 업무부담 행위다 이렇게 하죠 그저이 업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이행해야 된다 약정하고 난 뒤에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저이 계약은 계약은 또 채권 채권을 업무부담 행위다 이렇게 저번주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행하는데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는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의무는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매수인은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면 자기들끼리 정한 액수를 지급하면 매수인은 완벽하게 이행했다 그러면 역시 매도인도 재산권 이전하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이전 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매수인 대금 지급하고 매수인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완벽하게 이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산권을 이전 받았는데 매도인은 이제 재산권 이전하는데 이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완전한 완전한 재산권 매도인이 이전해야 되는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매도인 그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하자를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지는데 어떻게 매도인은 어떻게 완전한 재산권 이전 의무에 의해서 하자가 있다 재산권 이전 의무에 의해서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담보한다 하면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갑이 의무에게 돈 빌려주면서 1억 빌려주면서 갑은 채권자 의무자인데 야 채무자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 내 돈 못 갚으면 우리 집 팔아서 너 돈 꼭 갚을게 이게 잡아 놓는 거를 이건 담보다 물건을 잡아 놓는 이걸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것은 뭐진다 책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하는데 그럼 이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일종의 무순적 불렁에 스킨이 난다 원시적 불렁에 스킨이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공부할 때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매도인이 담보 매도인에게 이런 책임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진다 다른 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럼 이럴 때 그럼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 매수인은 자기가 대금을 모두 지급 하였을 경우 하였을 경우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매도인은 책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대금 그래서 앞으로 매도인은 여러분 시험 문제 꼭 출제합니다 계약법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꼭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다음에 할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도표로 여으면 절대로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하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재산권에 하자 그럼 재산권은 어떤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냐면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했는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겁니까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너 열받아가지고 계약 진행하기 싫어 춘돈 다시 돌려줘 환불 환불 환불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권의 하자가 매우 크다 재산권의 하자가 매우 크다 이런 경우는 무슨 재 해제 이건 뭐 환불 하는 거죠 하고 근데 만약에 매도인에게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슨 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규책 사유가 어쨌든 매도인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한 대로 완전한 재산권이 이행하지 않았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럼 돈 주기 전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고 자 돈 아직까지 안 줬다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담보 책임이라는 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금 지급 거절을 하면 되죠 돈 안 주면 되지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있다 그걸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다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진다 어떤 재산권이제너무 완전한 재산권이제너무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 주면 완벽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이제라는데 완전한 재산권 계약에서 약속한 완전한 재산권인데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진다 매도인 하는 거 그럼 이럴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전재가 대금을 모두 모아야 지급하였을 때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럼 책임을 묻는데 하자가 매우 클 때는 뭐 해제까지 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할 수 있다 누가 약속을 안 지켰다 매도인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